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와 함께 지금 입을 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욱 변호사입니다. 유동규는 아주 작심하고 지금 이재명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이건 정치자금이고 이거는 경선자금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8억 4천 7백만을 줬다 이렇게 사람 이름과 함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더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지은 죄만 나는 뜨맞고 이재명이 명령하거나 취시한 죄는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작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남욱 변호사도 이재명에 관련해서 아주 격전적인 정언을 했습니다. 대장동 민간 지분 중에 이재명 측에 지분이 있지 않나라고 남욱이 발언을 했습니다. 정령학에 대한 지리를 하고는 자리에서 나온 건데 정령학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한 작심신문을 들어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 그동안 김만배 걸로 알려졌는데 김만배도 그게 절반은 그분의 것인 줄 몰랐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과거에 유동규의 것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재명의 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지분 이야기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에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같은 정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사업이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정령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4월에 김만배 씨와 정령학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날 김만배가 이 남욱 즉 4개의 전체 사업 지분 중에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된다.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은 자신이 반발하다가 25%를 수행한 것이 기억나지 않나 하고 지금 이 남욱 변호사는 정령학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령학 회계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억이 없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때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93%는 배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7% 여기가 지금 전체 이익이 한 7,80%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 그러니까 지금 보청주가 7%인데 이걸 구성되고 있는 전체 구성도를 보면 보청주는 화천대유가 1%고 그리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김만배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전체 주 보통주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서 3호도 본인과 그리고 자기 누나 또는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김만배구로 되는데 그래서 전체 보통주의 약 50%가 김만배구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에 김만배의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내 것도 12.5%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5%만 받고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25%만 받고 남욱에게 빠져라. 본인 것도 1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37.5%가 이재명 측 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 소유가 50%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5% 거치고 나머지는 이재명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장 지분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도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관계없다. 그 사람들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돌려줬을 때는 이재명도 깊게 관계되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여기서 남욱이 지분 내 이재명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37.5%나 이재명 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론되는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남별로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측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남별로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작성한 지분표에 천화동인 2호에서 7호와 화천대유는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영학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민간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1,208억 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배당받은 게 한 1,000배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그 돈 가운데 37.5% 또는 그 이상이 지금 이재명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어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는 지금 거기 남욱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에 김만배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고 나머지 보통주 중에 37.5%가 이재명 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들끼리도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김만배 또는 그 남욱은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가 얘기해서 조금씩 조금씩 관여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지분도 몇%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볼 때 이재명에게 이렇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욱은 정영학 회계사와 대질 조사를 받은 25일 또 이날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지금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지분이 그만큼 있다 하는 겁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정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인은 여기서 말하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유동규 씨 일부도 있고 김만배 씨 일부도 있고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말을 얼머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천화동인 1호 이게 누굴 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면 지금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혁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동규 씨도 일부가 있고 김만배도 일부가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한 것 중에 지금 남욱이 말했던 지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동규 중에 유동규 그 아니라 이재명의 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의 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 또는 37.5%라고 하는 수치가 추계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런 걸 볼 때 이재명의 구체적으로 지분까지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은 또 녹취록에 담긴 정영학 회계사 발언의 의미도 오늘 물었는데 녹취록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거 하니까 다들 도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던지고 도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만배가 직접 유동규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겁이 나니까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본인은 빠진다는 의미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몸을 살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거 하니까 이건 바로 출마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데 왜 다들 몸을 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는 좀 걱정을 했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을 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는데 몸을 살인 이유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오면 혹독한 검증에 들어가게 되고 상대 후보나 또는 같은 진영의 안에 있는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해서 검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들 걱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은 각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정영학 회계사를 정인신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도 24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이재명이 아니었나 하는 추궁을 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규 이어서 남욱이 입을 열면서 지금 이재명의 지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규는 이날 정인신문과 관련해서 자택 앞에서 지대진과 만나서 정영학은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영학은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것 같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녹취록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빼놓고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녹취록을 검찰에 갖다 줬다고 했는데 이거 본인에게 불리한 것만 빼놔 놓고 검찰에 갖다 주지 않았을까 지금 이 안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장동 수익에 이재명의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는다.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는다. 이 말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밝히고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하나 둘씩 밝혀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37.5%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규명하고 밝히는데 검찰 수사력이 총집합될 것 같고 이재명이 이런 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이 바뀌어지면 이재명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